앞서 보신 것처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8일 치러집니다. 조합장 선거, 일반 시민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합장 선거가 무엇이고 또 왜 치러지게 됐는지 유철미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치러졌던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알겠는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뭔가요?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농업협동조합인 농협과 수산업협동조합인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전국 동시에서 치른다는 말인데요. 물론 투표권자도 일반 시민이 아니라 해당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각 조합에서 자유롭게 조합장을 선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나 또 전국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도 궁금합니다. 우선 조합장 선거의 역사와 배경을 한번 소개하면요. 애초 군사정권 시기만 해도 조합장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조합원이 특정된 단위 조합의 특성상 금품 제공과 같은 부정선거가 만연했습니다. 이후 국가 주도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선거사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4년 위탁선거법이 제정됐고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부터 전국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겁니다. 이쯤 되니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궁금해지는데요. 국가가 나서서 위탁 관리할 만큼 탐낼 만한 자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혼탁하게 흐르는 이유도 바로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인데요. 우선 조합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임기 4년 동안 매년 평균 1억 1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거액의 업무 추진비가 제공이 되고 또 물론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2억 원을 쓰면 떨어지고 3억 원을 쓰면 당선된다는 뜻의 이락 3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를 주목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조합장을 정치권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조합장 출신의 정치인들이 시군 단체장에 도전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행위는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뽑혔을까요? 네 애초 선거 위탁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돈선거의 유혹은 여전해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에서 모두 131건에 달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역시 돈선거 즉 기부 행위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때아닌 냉동홍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조합원들에게 냉동홍어를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 축협 사무소 등에 냉동홍어를 받은 조합원에 자수를 권고하는 현수막을 개시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홍어를 받은 조합원 20여 명이 선관위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돈선거가 여전하다면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 위탁선거법이 현직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입후보 예정자는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 반면에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직위를 활용해 조합원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제약이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철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철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철미 기자 수고했습니다.